안녕하세요 소년 임표입니다 튜니버스 최초 웹드라마 빛나는 나라 완전 완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7월 21일 첫 방영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본방사수 꼭 해주시고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은 멤버인 성황분과 호철분이 이번에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대박나고 완전 흥하는 튜니버스의 최초 웹드라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년 임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대박나세요 안녕하세요 소년 임표입니다 네 튜니버스 최초 웹드라마 빛나는 나라의 호철분과 성황분이 출연한다고 들었는데 가지고 있는 끼를 마음껏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둘 셋 화이팅 안녕하세요 소년 임표입니다 빛나는 나라의 호철분입니다 튜니버스 최초 웹드라마 빛나는 나라 반영을 축하드립니다 우와 오늘 소니버스의 성황분과 호철분이 출연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 또한 무조건 본방사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방사수 하세요 보이스테리포 안녕하세요 소년 24의 재민 찬이입니다 저희 튜니버스 첫 방송 웹드라마 빛나는 나라 소년 성황분과 소년 호철분이 함께 하게 되는데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려요 안녕 파이팅 파이팅 빛나는 나라 7월 21일 튜니버스 유튜브 첫 공개 어깨 not 파이팅 사문발 사문발 데움드라마 사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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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